아 근데 나 진짜 죄송한데 진짜 저거 화장실 좀 잠깐 갖다 볼게요 제가 좀 약간 그 물을 이렇게 물에 담그면은 똥이에요? 오줌이에요? 이상한 사람이네 니가 알지 알지 니가 알지 넘쳤어 근데 여기까지 담겨야 나오네 아니 물은 발목만 담겨요 제 습관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담겨야 나오는 거 아니야? 이거 몸의 루틴이에요 몸이 반응하거든요 물이 오래 닿으면 미안합니다 조심히 미안합니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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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갑자기 아니 무슨 여기까지 담긴다고 발목에서 쉬가가 제가 무슨 얘기해 여기 오빠 이거 소리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? 화장실 아니요 샤워할 때 오줌 맺다 이 정도의 그런 거면 전립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물소리에 약한 거 같은데 꼬마들이 그래 꼬마들이 물소리 물소리만 들어도 쉬하잖아 쉬 이렇게 이게 어떻게 드라마 쪽에서는 오줌 맺고 놀리는 거 없죠? 네 없어요 너무 신세계에요 지금 아 신세계지? 네 다녀오세요 이러지 아 예 이러지 이것도 되게 고참인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욕 겁나 젊은 것 같다 욕 괘지게 먹고 가잖아 우리는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기 그렇지 아 금방 오케이 오케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대단했어 대단했어 이 정도 시간이면 한 세 방울인데 대단했어 대단했어 진짜 몇 방울 안 되는 거야 대단했어 대단했어 대단했어